KBO 시상식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KBO 시상식에 초대받아서 저희가 특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별하게도 오마이랑 라비앙루즈 두 무대를 하게 되는데요 오마이는 솔직히 좀 오랜만이라서 지금 멤버들이 살짝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떨리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항상 연습하잖아요 저희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걸로? 그리고 오늘 KBO 시상식인 만큼 제가 굉장히 저희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구 광팬인 채연이의 날이죠 오늘 모든 선수분들께서 저희 앞에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떨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주연진 선수님이랑 사진 찍으러 했어요 정말 영광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 저희가 사진 찍죠? 오늘 어쨌든 저희 생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연습한 대로 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재밌게 준비한 대로 고! 네! 여기! 타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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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 am i 엄빈을 투표한 마음인 Khal options eventually 먼저 전화 어렵게 놀고 놀러 오신 청천분들 님들리도 관계자분들 오늘 겟수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KBO 시상식 축하 공연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멘트를 사실 아니 외웠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 떨려서 조금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틀렸다고 이렇게 귀엽게 봐주실 수 없는데 진짜 그러면 이제 멘트를 책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유현진 선생님이랑 사진을 찍었잖아요. 저는 아직 못 끼지 않고 저희 아빠한테 그 자랑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던 날이었고 저희 아이즈원의 추억이 또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KBO 시상식 최고! 최고! 아이즈원 최고! 고맙습니다. 아까 멘트 날려버린 것 중에서 하나 있는데요. 오늘 창의 받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꼭 얘기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오아 귀여워 사랑해 사랑해 저희 아인원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처음에 나왔는데 신인상을 비켜드렸습니다 웬만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구독 많이 해주셔서 아무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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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레드비비 포인트니까 스웩 스웩 아 그래 이번에 퍼포먼스 무대 할 때 스웩 반지를 한번 껴보려고 하는데 더 깊어진 눈빛 할 때도 만약에 그 반지를 낀다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반지를 낀 다음에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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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려는 거 같은데 두근두근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지금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왜그래요 왜그래요 개조를 하는데 내가 쪼끔 현실을 하고 제가 뛸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떨려 진짜 진짜 이거 찍을 기분이야 진짜 그 정도라니까 진짜 너무.. 어떻게 뛸 거예요? 미즈원 생각하면서 빨리 뛰어야죠 예 여러분 아시죠? 비하인드 카메라가 있을 때만 이렇습니다 비하인드 볼 때만 이렇게 할게 된다고 비하인드 때만 안 할 말은 안 유진 씨 저는 비하인드 안 돌 때 할 말이에요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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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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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저희 쇼케이스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곧 낮 쇼케이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멤버들 지금 금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셀프캠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해봤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동선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저희는 오늘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오늘도 열심히 일정적으로 좋은 에너지 빵빵 펜치 아이좋 아이좋 col합 행진 아이돌 아이좋 iss wir 그녀 cut tem 이 무대는 또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본의 위주원분들께서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신 덕분에 긴장도 좀 풀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본에서 데뷔 쇼케이스가 가능한 것이며, 많은 With One의 분들과 함께하고자, 정말 놀랬습니다. 앞으로도의 아이즈아와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고원해주세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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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많이 즐겨주셨습니다. 잘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새우 언니 지금 뭐하세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지금 네콘인 줄 알았어요. 네콘호연이. 저희 영상 보시면서 즐거우셨나요? 여기를 눌러서 저희 영상 또 봐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잠깐만요.